오늘의 시그널은 LB 세미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반도체도 골고루 다 갔는데 지금 오사트 업체들이 제일 좀 안 갔죠. 지금 이 오사트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거는 오사트 업체의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갔어요.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게 많이 갔고 지금 패키징을 하는 넷패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LB 세미콘 같은 포장을 하는 업체들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를 찾다 보니 LB 세미콘도 거기에 속해서 일단 갖고 왔는데 얘네는 반도체 범핑이라고 볼을 붙여서 패키징을 해서 그거를 제공해주는 뒤에서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죠. 그런데 주로 포장하는 칩이 DDI예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무슨 저 보는 거 TV 같은 거겠죠. TV 시향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DDI 관련 매출 비중이 약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V 시향도 안 좋고 지금 오사트 업체의 패키징 업체가 주로 안 간 것도 별로 안 좋고 테스트 업체는 그래도 갔어요. 두산 테스트나 같이 테스트 검사하는 업체라든가 테스트 검사하는데 부품을 납품하는 그 ISC처럼 러버 소켓을 주는 거기는 날라갔는데 패키징하는 업체가 별로 안 갔어요. LB 세미콘이 그래서 덜 간 거고 그리고 왜 더 많이 안 갔냐 보면 이 LB 세미콘의 DDI를 포장해서 당연히 누구한테 납품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삼성 TV나 LG TV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DDI를 공급하는 LX 세미콘이 주력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LB 세미콘은 범핑을 붙여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LX 세미콘에다가 주면 LX 세미콘의 DDI를 LG 디스플레이, 중국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원지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LB 세미콘도 진성 리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를 인수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배터리 재생 시장. 그래서 진성 리텍을 인수한 다음에 자기 LB자를 따가지고 LB 리텍으로 사명도 변경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DI 관련 매출 비중이 70%라는 이 약점 때문에 이 약점을 펼치고자 이 비전 자체가 딸 DDI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 LB 리텍이라는 회사로 배터리 재생 시장에도 진출했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이 옷사트 업체가 가장 못 간 이 부분에 반도체의 순환매의 낙수 효과가 이걸로 흘러들어오면 여기도 갈 수 있다. 네페스도 물론 네페스 라에라는 회사가 지금 적자가 심해가지고 거기에 연동이 되어서 안 좋아요. 하지만 네페스, LB 세미콘 이렇게 아직도 기술적으로 20개월 정도 돌파하지 못한 회사들에게도 지금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덜 간 거 찾기 운동 이런 것에서 LB 세미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옷사트 업체 중에서 덜 오른 LB 세미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순환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LB 세미콘, 네페스 이런 것들을 보면 20개월 선도 돌파를 못한 모습이에요. 이건 네페스고요. 이건 LB 세미콘입니다. 둘 다 20개월은 돌파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20개월 선을 돌파도 못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물론 힘은 더 약할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거기서 더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더 약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나누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순환매를 노리고 여기 들어가서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주고 또 가고 이런 것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20개월 선은 실패하더라도 남은 수익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손실을 감수하고 20개월 선에서 미리 들어가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B 세미콘 길목 지키기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